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50여 년 뒤 옆관제 폐해가 크게 달하면서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합니다. 범인은 선거 때 돈을 댄 대가로 파리 공사 자리를 요구했지만 그에게 돌아갈 몫이 이미 바닥났던 겁니다. 충격에 빠진 미국은 직업 공무원법을 만들어서 정실에 의한 옆관제를 시험과 실적에 따른 메리트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대통령실에 끊이지 않는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대통령실의 구성 원칙은 옆관제라고 했습니다. 옆관제에 의한 비공개 채용 제도를 왜곡해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인사 원칙을 옆관제로 규정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게 들립니다. 미국에는 해외 공관장을 비롯해 옆관제의 잔재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얼마간 옆관제 성격을 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전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해 유죄 선고를 받은 예는 매우 질이 나쁜 옆관이죠. 그러나 우리 공무원 제도의 근간은 엄연히 직업 공무원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이 제도의 목적 먼저 보시죠. 공무원이 집권 세력에 논공 행상에 재물이 되는 옆관 제도를 부정하고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맨 앞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바뀝니다. 대통령을 잘 알고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신분도 대부분 별정직으로 일반적인 직업 공무원보다는 훨씬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채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이걸 정당한 옆관지에 가져다 붙이는 건 시대의 화두인 공정, 정의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얘기입니다. 인사 문제에 관한 정부 여당의 설명이 번번이 국민의 눈높이와 어긋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7급으로 넣어주려고 했는데 9급이 되어서 미안했다. 그 월급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한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대표적이죠. 자격과 능력이 있다면 그걸 분명히 밝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맞습니다. 푹푹 찌는 이 한여름의 엉뚱한 변명으로 국민 부와 돋우던 장면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합니다. 7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배를 벌다였습니다.